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영지에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영지의 생일이에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영지 형이 눈물이 불쩍불쩍한데 감사합니다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지 말고요 좋아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영지 가시는 분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생일인데 인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사인회 안전하게 맞힐 수 있게 여러분들 잘 저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맘마미아 나무 활동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우 활동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건강하게 활동할 테니까 여러분도 몸 챙겨놔서 저희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몇 분과 팬미팅, 팬사인을 하게 됐지만 다음엔 또 좋은 기회로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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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